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합니다 하하하하 이번에는 그 접대에 영상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단편영화 그게 추가 촬영에 잡혀 가지고 이제서야 촬영하러 이동합니다 아 촬영 추가 촬영 한 달이나 기다렸어요 중요한 건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촬영 장소가 그 전에는 남양주였다면 지금은 조치원입니다 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로 가야 돼요 중요한 건 안전히 다치지 않고 촬영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구축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계속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춧가루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.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겠습니다.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. 12시 넘었네요. 이제 집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. 고됩니다. 자 그럼 조심히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 이제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. 너무 빡스네요. 요새 2021년 요새 촬영이 지방 촬영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모두들 촬영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. 그래서 많이 지쳐있을 텐데 어떻게 써요. 힘내야죠. 아무튼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잠자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지금 새벽 2시 반이네요. 너무 피곤합니다. 그래도 뭐 저 때보다는 뭐 일찍 도착했으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. 자 다들 파이팅 하시고 그러면 영상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자 아자 음 아자 아자 아자